여기 막걸리집이 엄청 많네 찹쌀돔돔돔 두 개만 사요 두 개만 자 이동 막걸리 사왔습니다 이걸로 세 방 주세요 자 짠아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저희 오늘 포천에 위치한 비발디 하우스 캠핑장입니다 여기 원래 펜션만 운영했다고 하는데 지난 4월 2021년 4월부터 해서 캠핑장을 사이트를 4개만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왔는데 파쇄석 짜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파쇄석 짜리 오늘 한 분이 취소했다고 그냥 이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운 좋게 파쇄석으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느낌은 너무 좋아요 지금 이쪽으로는 산속이 산이 이제 숲속이 딱 있고 이쪽에는 펜션 이쪽에는 펜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황이고 우리 라미님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 사이트고 한 8m 5m 이렇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설치를 하러 가시죠 역광? 네 괜찮아? 어때? 워낙 커가지고 좀 힘들어요 여기 it'll be 왜 sao very mı 공 бес 베이지 체인 썼습니다 원 parar 베이지 체인 으 아 아폐 탈 똑같이 뭐 이제 뭐 알아서 척척 잘하는 라미님입니다. 전기도 그냥 도사야 도사 폴대를 넣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는 그런 도킹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짬빈하우스 웰컴 투 짬캠핑하우스 뭐가 내려가요? 그 사이에 2도가 내려갔어? 갑자기 해가 좀 뉘엿뉘엿하니까 쌀쌀해졌습니다. 14.6도네요 라운지 셀터 이와지자 그리고 쇼페스티블 도킹 이렇게 지퍼도킹 했고요 몬테라 의자 이렇게 두 개 그란데 사이즈로 두 개 했고 캠퍼필드 의자 이렇게 두 개 오늘 저희 난로는 지금 바깥에서 기름을 넣어놓고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뭐 해야되나? 커피를 먹겠습니다 저희 데이지 체인 사가지고 이렇게 라운지 셀터 천장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데이지 체인에 아직 뭐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이 스트링 라이트 이거 캠핑 고래에서 샀습니다 네오디움 자석으로 해가지고 바깥이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굉장히 밝아서 좋네 이거 밝아서 되게 좋네 이거 좀 약간 저희가 샀던 스트링 라이트 중에는 가장 비싼 거고 공업용 뭐 이런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내구성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불멍 이 쓰레기 봉투 불멍 이거 샀어요 이거 이제 좀 약간 저희가 맨날 쓰레기 봉투 여기다 걸어놨는데 이제 조금 너무 고기가 좀 별로 안 좋아서 브루클린 웍스 저 통이랑 약간 이렇게 같이 두면 좀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놨습니다 이 포천에 위치한 비발디 하우스 캠핑장이고요 사이트가 4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파쇄 속 사이트 2개 원래 여기는 이제 펜션 펜션으로 원래 운영을 하던 곳이래요 여기는 이제 펜션 이용하시는 분도 불멍 하시는데 그리고 이쪽에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개수대 개수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전자렌지 여기 여자 화장실이 있고 이 추억의 도래가 제기차기 부술치기 이거 팽이치기 빌려주신데 할려면 해 오 낡은 집이다 낡은 집 낡은 집이다 그치 여기가 이제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외부에 있습니다 캠핑장 손님 전부 이렇게 있고 샤워시설은 없어요 따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곳곳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펜션 사용자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쪽에 사이트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는 이제 노지 스타일로 이제 땅 땅바닥 이렇게 있고 그쪽에는 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저쪽에 원래 족구장으로 운영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제 올해 4월부터 해가지고 캠핑장으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볼꽃에 이렇게 조그마한 계곡들이 있는데 굉장히 깨끗해요 낙엽이 이제 지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좀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해서 다음주부터 하셔가지고 청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낙엽 싹 치우면 깨끗한 그런 계곡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멋있다 야 아빠 여기 너무 좋은데? 맞추기 어렵다니까 이거 여기서 이렇게 맞추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 거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올린다 핑크집이 왔지? 여기 안에 들어오면 대포가 배포 오오 약간 화로떼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 네모 장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캠핑골의 남양주점에서 제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뭐 사이즈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박스든지 아니면은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에다 싣고 다니면 부피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망으로 된 거는 나무 찌꺼기라든지 이런 부시러기들이 많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킹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시다시피 비닐로 완전히 쌓여 있기 때문에 무슨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차에 떨어질 일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사이즈가 작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통 이제 캠핑장에 와서 캠핑장 장작을 구매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 펠리세이드를 타고 다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차가 그렇게 넉넉하게 있는 편은 아니라서 장작은 항상 캠핑장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이걸 한번 써보라고 저한테 권유를 해 주더라고요 이게 왜 좋냐 100% 톱밥을 압축시켜서 만든 그런 장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탄대요 근데 초반에는 사실 불이 좀 안 붙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 한번 붙게 되면 일반 장작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오래 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반 장작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장작이지만 이 네모 장작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이거 구매하신다는 가격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훨씬 더 오래 타고 그리고 패킹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불멍을 진짜 오래 즐길 수 있다 화력이 정말 기가 막히다 말레이시아 수입 완제라고 합니다 이 톱밥의 원재료가 열대림 저희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 열대림의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남은 그런 목재를 재사용을 해서 잘게 잘라서 톱밥을 만들어서 압축을 시킨 그런 장작이라고 합니다 네모 장작이고요 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가위로 뜯으셔야 돼요 이거 뭐 잘 안 뜯습니다 손으로는 이렇게 됐고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이 구멍이 굴뚝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잘 통하면서 활활 탈 수 있게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붙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수를 하고 한번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할 때 따닥 따닥 거리거나 숯 필 때 따닥 따닥 거리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불똥이 튀거나 이런 불티가 튀거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금방 붙네 금방 붙네 이걸 이렇게 넣는 사람이 어딨냐 우와 뭐지 멋지다고? 1호가 저한테 멋지다고 그랬어요 지금 나무 잘라서 넣었다고 쟤 붙었다 이제 불이 완전히 붙었습니다 완전히 붙었는데 와 진짜 불길이 엄청 센데 근데 이거 진짜 오래 탈 거 같아 보면은 단점은 있어요 지금 그 장작 타는 따닥 따닥 소리는 안 들려요 그거는 이제 그 장작 타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모 장작 반 참나무 장작 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스타 gotta 구입고 있습니다 변이잉 집 feito 파스타 하고 있습니다 파스타 하고 있습니다 수 towns 간장 우리 Libya 먹어야 돼 비주얼이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라미님이 만든 명란 파스타 항상 제가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불 저거 좀 만지느라고 라미님이 하셨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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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아까 담가 놨다니까 휴 휴 지옥불인데, 지옥불? 지옥에서 휘파라인줄이 온 자는 놀고 있습니다. 지옥이 언제나 죽을때 우려도 réal Spot on the trail 지옥이 어색을 수리 garage 지옥 손을 갈게 지옥에 앉아주세요 지옥과 함께 잡아서 그 위를 그냥 식당 삼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경사가 이렇게 져가지고 조금 넘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애들 바닥에다가 그냥 앉혀놓고 이쪽으로 인기웅 했습니다 박을래 한잔 따라봐봐 어? 별똥별 저기있어 진짜 니네 별똥별 얘기? 네 어디 갔다 왔는데? 아... لام palavras 니가 이쪽 위에 앉야래? 이쪽 따뜻한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쪽 따뜻해 자, 짠 짠 짠 짱기피 오늘 첫 술이네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장남이랑 여기 내가 한거였어 맛있다 맛있다 역시 포스트항 이동 막걸리 맛있네 백운계곡 지하 200m 안반수로 만든 이동생 막걸리라고 합니다 이거 쌀 100%라고 이거는 좁쌀박걸리도 사왔고 찹쌀동동주도 사왔는데 요건 쌀 100%짜리 맛있네요 이거 자 이거 원재료는 쌀 쌀과 밀가루 모두 외국산이기는 해요 근데 올리고당 들어있고 잎국 아세설팜칼륨 합성감미료 사카린 뭐 이런거 들어있구요 밀 우유함류 아 이것도 밀 우유함류 들어있습니다 자 짠 짠 짠핑 뿌셔 오늘 대장관에서 뿌셔달라고 엄청 많이 왔는데 손님이 대장관? 어디 대장관? 저기 아 저희 대장관? 니네들이 만든 대장관? 네 그리들 벨인거 같은데 이거 쉿 그리들 벨인거 같은데 저희는 이제 캠핑 캠핑에서 또 캠핑이 나온거와 같이 이동을 이렇게 해서 또 캠핑을 나왔네요 캠핑 속의 캠핑 짱캠핑 네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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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여기서 기름이 안 흘립니다 자 저희 캠핑 재밌게 잘하고 그러고 갑니다 오늘 라빈니 결혼식 참석 때문에 약간 일찍 밥도 안 먹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철수도 이상하게 좀 밥을 안 먹어서 그런데 진도가 더 늦게 나간 것 같아요 또 오래 걸렸어요 일단 너무나 재밌게 잘하고 그러고 갑니다 여기 포천 비발디하우스 캠핑장 펜션이 있지만 사실 따로따로 놀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고 캠핑을 하는 사이트는 적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았죠 그래서 여기 두 사이트 저 위에 두 사이트니까 차라리 두 가족이 만약에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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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